BTS의 맥도날디 BTS의 맥도날디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. 포토카드 그리고 케이츠 비포즈에 있는 맥도날디는 안에서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차에서 내렸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에서 먹을 수가 없어요 밖에 있는 테이블에서만 먹을 수가 있었어요 여기 직원들이 너무 예쁘게 BTS 옷을 입고 있어서 반가운 마음에 손을 막 흔들고 여기서 밖에서 오더할까? 고민하고 있는 사이에 옆에 있던 거주 아저씨가 다가와서 자기에게 손을 흔들어 줬으니 자기에게 먹을 걸 사달라는 거예요 좀 황당하긴 한데 우리 BTS 생각하면서 이런 좋은 일도 하라고 나를 보냈나보다 싶은 생각에 BTS 밀을 오더해서 준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한 번에 주문 성공할 수 있을까요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BTS 밥을 도와드릴까요?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콱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네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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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여기는 한 번에 알아듣네 저도 안 물어보고 스위칠리와 케이준 소스 둘 다 줬어요 Can you show me T-shirts? Let me take a picture Yeah Yeah Good I want Thank you 여기는 이제 픽업하는 데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옷도 다 입고 직원들이 다 너무 친절해요 어제 거기하고 또 틀려 저 뒤에도 다 맥도날드 밀 맥도날드 밀 맥도날드 밀 제 뒤에도 계속 맥도날드 밀인가 봐요 저기 맥도날드 밀 막 써있어 맥도날드 BTS 밀 BTS 밀 Thank you 여기 보면 BTS 밀이라고 이렇게 되어있고 여기 포라헤 포라헤라고 써있어요 BTS 밀 How are you? Hi Wow Oh my god This is BTS 밀 You know BTS? BTS Korean 7 V밴드 I'm a musician too Oh really? Yes Artist musician Oh my god My whole life Oh my god Nice to meet you Thank you You too musician?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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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 just like BTS BTS Yea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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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ol I like BTS Thank you so much Have a great day Yeah Oh you handsome guy Thank you too Beautiful Have a good day Okay you too By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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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생긴 얼굴로 음악 계속하지 왜 거지로 살아요 하고 말하고 싶었지만 네 그냥 핸썸가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직원들은 너무 친절하고 정말 다 방탄아미 같았어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고 또 가고 싶은 매장입니다 찐 포토카드 플리즈 오늘도 맛있는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애틀란타에서 애틀맘이었습니다 Did you know that? Until then You feel so good By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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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